61.95 이길로 콘바 이길로 362.95로 콘바 예 다음은 부산스팀 매직 강경호 송수에 대차해 드리겠습니다 빠졌네 62.75 강경호 통과 62.75 킬로 가락으로 부산팀의 강경호 송수 통과했습니다 단독 파이팅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에는 벗어 마이너스 62 킬로 가락 건립니다 강경호 단독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강경호 단독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양 선수의 파이팅 포즈를 보시겠습니다 양 선수의 출전 위지를 다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의 출전 위지를 다 공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의 출전 위지를 다 공연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빈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지금 올라와서 3년 됐는데 내일 방송도 하는데 진짜 내일은 한번 대박 경쟁을 한번 펼쳐도 하겠습니다 강경원 선수는 좀 긴장해야 될까 싶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강경원 선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로데포치 3회를 통해서 XTMC 팀 여러분께 제 격리를 보여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저희 정무현 대표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치면 준다는 감으로 열심히 선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윗띵입니다 마이크 마이너스 72g 경기입니다 팀 KMC 김창윤 선수와 키파지 유우선